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능력 1급 실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교재 수록된 CD를 설치하신다면 컴퓨터 C드라이브 안에요 파일 가서 열기에 가셔서 컴퓨터에 가셔서 C드라이브에 설치되어 있는 커맛 1급 안에 스프레드 시트 폴더 안에요 이런 폴더 안에 가시면 기본 작업에 외부 데이터라고 저장된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컨텐츠 사용하시면 되겠구요 첫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입니다 엑셀에서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을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B3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B3셀을 먼저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첫번째 문제에서는 성적이라고 저장된 엑셀 파일을 선택해서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적 엑셀 파일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과정별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또는 플러스를 클릭하시면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안쪽에 있는 필드 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과정명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등록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수강생 코드 그 다음 학점 평균을 선택합니다 과정명 등록일 수강생 코드 학점 평균을 선택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구요 다음은 조건입니다 쿼리 마법사 데이터 필터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구요 첫번째 조건은 과정명을 선택하시고 5b 로 시작하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5b 라고 입력합니다 5b 로 시작하거나 또는 시작 값이 6b 라고 되어 있습니다 6b 라고 입력하시구요 첫번째 조건을 지정하셨구요 두번째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학점 평균을 선택합니다 학점 평균에 가서 3.5 이상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3.5 를 입력하시구요 3.5 이상 4.2 미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미만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다 라고 하시구요 4.2 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다 지정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 정렬 기준에서 첫번째 학점 평균을 선택하신 다음 내림차순입니다 두번째 등록일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입니다 정렬 순서 지정하신 다음에 다음 누릅니다 다음 쿼리 마법사에서 마침을 클릭하시면 데이터를 가져올 위치는 표 형태로 b3 부터 시작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b3에서 깜빡깜빡 하는데 혹시나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지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b3 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과정명 등록일 수강생 코드 학점 평균에 해당한 데이터를 b3 부터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실습해 보셨구요 두번째 외부 데이터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b2 셀을 선택하시고 메뉴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의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구요 두번째 예제는 시험이라고 저장된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성적이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더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요 가져올 데이터는 수강과목 그 다음 성명 그 다음 1차 2차 3차 출석일수 그 다음 결석일수입니다 데이터는 문제에 순서된 필드 순서를 가져오시면 되구요 혹시나 순서를 잘못 가져왔다 하시면 오른쪽에서 쿼리에 포함된 열에서 선택하시고 위로 아래로 이동하실 수 있구요 더 많이 가져왔거나 잘못 가져와서 뺄 경우에는 왼쪽 하살표 눌러서 왼쪽으로 다시 뺄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 수강과목 성명 1차 2차 3차 출석일수 결석일수까지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제 다음 한번 누르시구요 두 번째 데이터 필터에서는 조건을 지정 하시는데 조건은 어 수강 과목이 오피스 또는 인터넷으로 시작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시작합 오피스 라고 입력하시구요 또는 시작합시 인터넷 이라고 입력합니다 오피스 또는 인터넷으로 시작한다 라는 조건을 넣으시구요 다음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출석일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10 이상 13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10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작거나 같다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선택하신 다음 13 이라고 입력하신 다음 다음을 누릅니다 정렬 순서에서 첫 번째 수강과목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 두 번째 성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합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침 눌러서 데이터는 P2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P2셀부터 문제 제시된 필드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데이터 3번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위치 P2셀을 선택하시고 메뉴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에 마이크로소프트 커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진료 내역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P 병원이라고 저장된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신 다음 문제에서 제시된 피드를 가져오시는데요 성명 더블 클릭 생년월일, 성별, 진료, 감옥, 진료 1을 선택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진료, 감옥, 진료 1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진료 감옥을 선택하신 다음에 호흡기 또는 같습니까? 호흡기 내과와 같습니까? 또는 같습니까? 소화기 내과와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을 지정하시고 다시 두 번째 조건을 지정하기 위해서 진료 1을 선택하신 다음에 2020년 2월과 3월에 해당한 데이터라는 조건을 넣기 위해서 크거나 같습니까? 2020년 02-01 그래서 2월 1일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그 다음 3월까지 넣으려면 작거나 같다 라고 하시고요 2020년 3월 31일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2월 1일보다 크거나 같다면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서 2월과 3월에 해당한 조건을 지정할 수가 있고요 다음 누르신 다음 첫째 기준에서 진료 감옥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 두 번째 진료 1을 선택하시고 내림차순합니다 다음 버튼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B2셀부터 데이터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필드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그 다음 정렬 순서대로 데이터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니까요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조건에 맞게 정렬 순서 천천히 문제 제시된 걸 하나하나 체크하시면서 문제를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